어머니 여기 물이 갔어. 응. 야! 네? 왜 자꾸 저 안 보셨는데? 저 너무 추워요, 어머니. 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이랑 고실에서 잠소를 막 나눌 때 어머니 지금 굉장히 더우신데 제가 계속해서 깐족깐족 거리면서 선풍지를 계속 끌 거예요. 춥다고 뵀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이거 짜고 이거 박스를 시켰어, 엄마가. 봉지 봉지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 전면 다 까져. 다 잘 먹어야 돼. 응, 과자가 딱딱해서요. 응, 그래? 냄비 벌레 30초에 시원하다. 그냥 다 옮는데 안 밀렸냐? 조금 밀리다가 그냥 나중에는 안 밀렸냐? 지금 네 여기가 선풍이 왜 꺼? 이거 좀 추운 거 같아. 잘 먹으세요? 아, 온난이 열나는데? 응 틀어? 틀어? 틀으면 안 돼? 그럼 이쪽으로 틀놔. 알았지? 선풍이 졸리면 되지. 졸렸어. 너무 치지 마. 선풍인데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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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서 없게 사는 거야. 근데 어제 비 엄청 많이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니? 응. 밥은 먹었어. 어이, 인천은 하나도 안 왔어요. 네? 야! 네모 야, 현식 씨. 오늘 더 엄청 더우세요? 아까도 나갔다 들어와 봐라, 얼마나 더운가. 너나 안 했었어서 모르지. 아이씨. 네 쪽으로 안 하면 되잖니. 응? 자꾸 끓고 있어, 야. 아우 씨. 네 쪽으로 안 할게요. 네. 야가 회전은 안 돼. 아, 회전이 안 되는 선풍이에요? 응. 뭘 물을 드려요? 응. 물을 드릴까요? 응. 물을 드릴까요? 물가루를 가지고 있어. 너무 끓고 가냐? 응. 너는 저기 세게 다닐 거면서? 아유. 진짜. 아주 추운 거 가지고, 언니. 야. 너 물이 있는데 뭐 생긴 게 가지다는데 왜 추워? 어, 바람이 더 우운데? 걷고 좀 안 가, 바람이. 응. 넌 저쪽으로 가. 네? 넌 저쪽으로 가라고. 그쪽으로 안 해놓을게. 그쪽으로. 저한테 가지다는데 자꾸 끓고 있어. 언니, 여기. 물이야. 이쪽으로 안 가지. 안 가지 않아. 안 가지 않아. 아이고. 그래도 유라가 물 떠다주니까. 좋으네. 이거는 오늘 짜신 거예요? 어제. 근데 너무 크다. 이거 노란 것 같아요? 응. 안 익어서 이 색감은 아닌 거죠? 아니야, 다 익어요. 응. 응. 시원하다. 물이야? 아. 야, 너. 응. 네가 가져와 봐. 네가 먹는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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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말도 자꾸 성격이 예쁘냐. 시원해도. 네, 시원해도. 시원해도. 추워요. 바람이 담고 먹는 거 어때요, 저한테? 야. 네? 나한테 들어가. 아. 엄청 더우세요. 황 나실 정도로 더우세요. 아우. 아우. 승일 날라 그래. 아닌데요. 날씨가 엄청 덥지 않은 거 같은데. 저만 추워 먹어야 돼. 엄청 추워. 너. 지. 자꾸 끄지 마. 이제. 해버려. 진짜. 응? 끈다. 알았지? 아. 추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우리 저쪽으로 와. 응. 힘들게 자꾸 구부렸다. 이랬다. 니가 허리 운동시키냐? demise. 멀리서 왔다가 내가 봐주니까. 응? 뻔했다. 단잔 단잔이에요. 그치, 이거. 그러자. 정답. 야. 선풍기 끊지마, 끊지마. 금 여기 물이야. 응. 너무 추워요 어머니 너무 추워서 여기가 더 크네요 그럼 엄마가 해야 돼? 네 안녕 엄청 추운데 날씨가 엄청 집이 안에는 너무 시원한데요 언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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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리 와 아이씨 아이씨 됐냐? 엄마가 갔다 엄마가 어? 너 그래도 좋냐? 엄마 자치니까 어? 이게 아닌데 시원하세요 언니? 그럼 얼마나 시원한데 진짜 이제 너 컴퓨이 막 끊기만 해 너 나 볼 줄 알아 알았지? 진짜 펴 거야 엄마가 먼지 써왔다 그러면 니 안 펼 줄 아냐? 그지? 아이씨 엄청 별비가 안 온다 더워 너는 더운 데서 살지 안 해서 그렇지 어? 아이씨 더운 거요? 응 왜 안 되지? 혜전이 그냥 안 돼 꼬딱꼬딱해 깜짝이야 꼬딱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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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왜 갔다 야 빨리 가져와 이러면 먹어 어?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우 아이씨 아이씨 또 오죽해줬는데 속혀줄게 쉬겠네 아이씨 아이씨 이제 아이씨 내가 혼자 좀 편안하게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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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 지랄 또 언제 왔어 또 쪘어? 아우 지랄 중 참 오지 말라니까 너 왜 와가지고 자꾸 끄니 그럼 날씨가 몇뒤 지나 알아 뭐 어휴.. 바가 어디로 갔어? 꼴꼴.. 어휴 지랄.. 어휴.. 아휴.. 아휴.. 어머니 저 제 차는 잠깐 나갔다 볼게요. 런.. 아 제 차는 나갔는데 너 왜 성격이 죽독하고 지랄이오? 야! 아휴 지랄한 척 저거 이씨! 자! 아멘.. 응.. 응.. 어휴.. 반응을 보며